지금 취미 있으세요? 어... 저는 책 읽는 거랑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저도 책 읽는 거랑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혹시 장르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어... 요즘은 추리 소설이요 오늘 애거서 크리스티의 그 오리엔트 특급 살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?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 이렇게 세 건 다 샀어요 그거 맞죠? 전부 다 범인인 거랑 판사가 범인인 거랑 탐정이랑 의사랑 같이 다니는데 의사가 범인인 거 그거 맞죠? 꼭 보세요 반전 대박 그렇구나 수정 씨는 좋아하는 운동이나 칩이 있어요? 없어요 네? 아무것도... 네 아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? 없어요 아 그 있었는데 없어요 그냥 이따가 점심으로 뭐 드시고 싶은 거라도 있으세요? 없어요 좋아하는 게 있기는 한 건가요? 없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네 아 그거 범이 누구나면은 저 잠깐만 화장실 좀 네 Gottes가 너무 많으셨어요 우리 말까 나이오 지민의 성공률 100%? 가고 있네 저기 혹시 저기 있다면서 생각하는 게 어디가 됩니다? 성공률 100%? 가고 있네 성공률 100%? 사실 같이 나가던데 저 혹시 제가 맞지 않는데 같이 가실래요? 저요? 어차피 그 두 명 걸고 예약한 거라서 근데 설마 저 두 분처럼 좀 잊지 않으시는 분의 말이 있어 아 장담하는 건데 세상 다 뒤져봐도 저런 사람 없을걸 그럼 갈까요? 네 뭐 좋아해 저 다 좋아해 됐어 나 나이 먹어서 그런지 진짜 무릎이 너무 아파 오늘 일단 일 끝났는데 회사 보고서 올리고 빨리 다음은 가자 하루에 두탕은 좀 심한 거 아니오? 주문 좀 쉽게 하라니까 몇 번 써먹는 거야 레퍼트리 좀 가까워 아 근데 이게 진짜 잘 먹히는데 아니 근데 저 두 사람은 원래 저렇게 둘이 미팅이라고 언제 말하더라? 한 2주 뒤? 아휴 이 큐피드 시도 진짜 너무 힘든가 또 Additional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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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어 산책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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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